오늘의 주식 포트폴리오 점검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아주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전투리에요. 어저께 샀거든요. 어제요. 매숫가랑 비중은요? 18만 9,300원에 샀는데요. 진단 좀 해달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혹시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시청자님?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0%요. 100%요? 네. 혹시 100%나 들어가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이유는 없고 그냥 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분 통해서 바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일긍정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내일부터 셀트리온 통합 법인이 또 출범이 됩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이 정말 잘 들어가신 건지 이유 없이 100%를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모멘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방군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셀트리온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지금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고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다 괜찮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 드렸던 게 인구층이 가장 두터운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 세대가 지금 은퇴 세대로 들어갔고 그들의 가장 큰 궁극적 목적은 뭐냐. 무병장수 네 글자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특히 셀트리온 지금 이벤트까지 하나 있죠. 지금 셀트리온 최근에 셀트리온 HLB를 보시면 HLB도 종목 상담을 지난주에 제가 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내년에 어떤 화두를 분명히 이룰 만한 포지션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거고 특히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HLB하고 합병을 통해서 더욱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떨어뜨려놨다가 뭉쳤다가 또 다른 셀트리온의 상장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수혜가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수혜를 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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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이공계 계열 출신이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고 그다음에 그분의 성향이 주가가 떨어지는 걸 그렇게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라서 지금은 들고 가셔야 된다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과감하게 지르셨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내동매매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지르긴 잘 지르셨어요. 100%라는 거 저는 사실 굉장히 집중 투자하는 거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집중 투자를 하면서 단기를 하는 걸 싫어해요. 시청자분 이거 단기 보고 들어가셨어요? 중장기 보고 가세요. 이런 거는 진짜 역사적인 내가 투자를 하면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중 100%예요. 그런데 내가 단기를 하겠다. 비중 100%를 계속 어떤 종목 갈아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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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잖아요. 결국은 돈이 계속 녹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 셀트리온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내년도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단기적으로 100% 여기 들어갔다가 또 단기적으로 100% 조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보면 손절도 자주 하시게 되고 돈이 점점 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가감한 베팅이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잦은 매매는 결국은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셀트리온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일단 셀트리온 HLB가 저는 5만 5천 원 이게 가면 제약바이오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찌됐든 HLB가 대장주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셀트리온이 지금 같이 모멘텀은 있지만 같이 올라온다고 봤을 때는 셀트리온 5만 5천 원이 어디선 부근이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HLB 5만 5천 원이 셀트리온 입장으로 보면 한 20만 원 약간 넘는 그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오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는 보여져요. 이 때를 어떻게 하실지는 20만 원 딱 올라오면 다시 한 번 상담 전화를 꼭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해요. 아 그냥 가지고 가신다고요? 네. 아무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상담 전화 주세요. 왜 싫으세요? 아니 그럼 20만 원 되면 전화 드리려고요? 네. 20만 원 이상 올라오면 딱 전화 한 번 더 주세요. 제가 그때 그 부분을 보고 다시 한 번 얘기 드릴게요. 전망은 어떻게 보면 돼요? 저는 20만 원 이상은 훨씬 가지 싶은데 20만 원 부근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이 한 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네. 한 번 더 다시 전화 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셀트리온의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들고 가시면 수익을 더 보실 수 있겠다라는 의견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분 다 오유 긍정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비오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만 5천에 100% 했어요. 아. 조금 높은 가격대 들어가셨네요. 네. 네. 여기까지 올까요? 어디까지 올지. 6만 5천원까지는 올까요? 아. 매수가까지 올지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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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네. 비중도 크시니까 한 번 바로 여쭤볼게요. 균호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그래도 올 긍정에 중국 한 분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어제는 또 루닛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성홍 이사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비중도 꽤 있으셔서 고민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전고점 부근까지 좀 올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제 균호 같은 경우가 딥카스가 병상이 어떻게 느는지 그냥 딱 수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한 55개 정도. 연말까지. 연말이 다 왔네요. 한 60개 정도. 그러면 월 매출이 12억 정도 그냥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내년 말쯤에 이제 딥브레인이라고 해서 이 침이라든지 이쪽 타겟으로 해서 미국의 FDA 승인을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추후의 일이지만 이게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상의 확대가 어떻게 또 나타나는지 보실 필요가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좀 교집합이 있는 산업이다 보니 뭐 여기에서 실적이 어떤 식으로 늘어나고 밸류가 어떻고 그런 점을 따지기보다는 뭐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대입을 하기보다 매출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긴말보다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저라면 잡을 것 같아요. 한 3만 7천 원대 이런 가격대가 됐을 때 6만 5천 원대 샀던 물량의 한 두 배 정도를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추후에 좀 상승을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이후의 종목들을 접근할 때 만약에 지금은 6만 5천 원대에서 한 번 3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거의 한 반토막이 나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좀 고점 부근 결과론적인 고점 부근이겠지만 주가가 좀 이 평의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을 때는 비중에 대해서 100 정도로 원래 산다고 하면 5에서 10 정도 이런 부분을 조절해서 접근하시는 분할에 대한 접근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 의견 들어봤고요. 그러면 중립 의견도 한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서 유일하게 중립 주셨는데 지금 저평가 우량주님께서 올해 시세를 많이 줘서 내년에 기대하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올해 아무래도 정말 상승 탄력이 강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봐야 할지 중립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6만 5천 원 주가는 거의 고점권역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보다 비중이 좀 작은 부분들도 아니고 40%를 한 번에 매수를 하셨는데 9월달, 10월달에 급락이 나왔을 때도 좀 잘 버티셨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뭐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이 자리 때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 저는 사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유가 시세의 흐름들이 원체 좀 많이 났었고요. 밸류 자체가 좀 높습니다. 물론 성장을 해나가는 업종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밸류, 프리미엄을 좀 부과받는 것은 당연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단 단가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중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중립 의견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이제 개화 단계에 좀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큰 시세가 한 번 좀 나와줬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한 5만 5천 원 정도가 좀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좀 상담 전화를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시각이 또 사뭇 다르네요. 한 분은 뭐 전고점 이상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한 분은 또 이미 시세가 나왔으니까 조금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이 두 분의 의견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좀 현명한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GS 리테일. 매수가랑 비중은요? 23,500원 20%입니다. 혹시 오늘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 몇 개월 됐는데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받았는데 더 떨어지네요. 그러면 25,000원대도 보신 거네요, 시청자님? 네, 저 한 2만, 한 6, 7천원 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었는데 떨어져서 마음이 불안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도 3% 넘게 하락을 해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분 통해서 바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부정, 긍정 의견이 좀 많이 나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부정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 요즘 유통업체들은 참 주식시장에서 이야기가 잠잠한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좀 잘 올라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GS 리테일 부정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정태근 이사님? 이유는 간단해요. 최근에 증시 그리고 전문가들이었던 뷰를 보게 되면 GS 리테일이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냐면 소외가 돼 있다라는 거죠. 소외가 돼 있다라는 것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관심이 없는 것은 당의 주가가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엔데미인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GS 프레시몰 같은 경우에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들을 떼낸다는 얘기가 있고 홈쇼핑하고 좀 떼낸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편의점, 슈퍼, 그리고 호텔 이쪽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서 수익이 안 난다는 게 보다는 시장에 주목할 만큼 어떤 시너지, 폭발적인 어떤 효과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최근에 홀테실라라든지 롯데광객 이런 것들이 주가가 안 좋은 것처럼 GS 리테일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중에 부각이 될 때 들어가셔도 저는 안 늦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 현재 가격 대비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오가 끝이 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새로운 어떤 섹터라는 업종군들 쪽으로 한번 따라잡아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화면에 보신 바 같이 GS 리테일 같은 주가 상황은 누가 봐도 우하향이거든요. 맞잖아요. 우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아직 바닥이 잡혔다고 확신할 만한 흐름도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간이 적어도 더 걸릴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예사였던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GS 리테일을 포함한 편의점이 된 얘기가 전혀 없다는 부분들 유통이 소외가 돼 있다는 부분들 어떻게 된다면 굳이 지금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펀더멘처 제 부분인 거 다 따질 것 없이 소외가 돼 있다는 그러니까 증시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접근할 이유가 없다는 것들이죠. 나중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때 접근하셔도 무방하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전화주신 신청자분이라시라면 저는 이걸 현금 확보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가서 부각되는 섹터가 있다면 그쪽으로 따라잡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하고 내년에 어떤 준비를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매수가랑 현재가랑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해놓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긍정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네. 예병근 대표님이 긍정을 주셨는데 GS 리테일이 지금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그렇죠. 그거는 100% 인정합니다. 100% 정태근 이사님의 얘기에서 이 회사가 지금 소외받고 있다. BGF도 마찬가지고요. GS도 마찬가지고 편의점 관련주들이 많이 소외가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한참 동안 기다렸었잖아요. 그리고 2만 3,500원이면 거의 지금 매수가 부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이 좀 찝찝은 해요. 그런데 이 하락이 거래량을 크게 수반한 하락이 아니에요. 3% 정도의 하락인데 거래량을 크게 수반한 하락이 아닌데다. 또 하나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제가 알고 있기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GS 리테일이 지금 GS 프레시웨이 그러니까 적자가 나고 있는 프레시웨이를 떼내려고 하는 거 정확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럼 적자가 나는 걸 떼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흑자로 돌려세우겠다는 강한 의지거든요. 지금 그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굉장히 고요한 시점인데 굳이 이 구간에서 내가 던질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의견을 드렸던 거고 그게 지금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을 갑자기 어 이게 뭐 우리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GS 프레시웨이 오늘 내놨어 내일 팔렸어? 그럼 돈 들어오겠네. 이게 아니에요. 이건 회사하고 거래거든요. B2B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지금 이 가격대 밑에 떨어지면 이 가격대부터는 반대급부적 매수 구간이 들어온다니까요. 누군가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선이라는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지지를 안 깨고 계속 누군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반대급부적으로 밑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위에 가서는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기사가 나올 때쯤이 정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GS 프레시웨이를 떼내고 흑자기업으로서의 변환, 탈피, 흑자기업으로 재도약. 이 기사가 나오면 아마 이게 정점을 찍지 않겠느냐. 왜? 지금 편의점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사로 인해 정점을 찍고 다시 밀릴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소문에서 와서 기사에 팔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소문 구간이야. 그런데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요? 기사에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온 지 꽤 됐으니까 한 달 정도는, 한 달 이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안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밑에서 누군가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들고 가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GS 리테일에 대한 두 분의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우리 시청자분 꼭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376님의 문자인데, 금호석유를 20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15%인데, 몇 년째 너무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석유화학 업계 자체가 올해 되게 불황이었지만 내년에도 또 불황이 이어질 거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금호석유는 지금 계속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네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십시오. 의견이 좀 많이 나뉘네요. 그러면 양측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가가 오르면 좀 오르는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유가도 다시 오른다고 했다가 70달러대로 내려왔어요. 금호석유가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화학주는 우리가 공급 과잉기에 도달을 했을 때 주가는 빠졌다가 이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을 확인하고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속도가 붙는 시점은 실제 수요의 초입 단계에서 주가는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 경기인데, 지금 공급 같은 경우도 아직 크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공급과 수요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격 지표도 아직 턴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져서 중국 경기 같은 경우도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점은, 유가 같은 측면 또 고려할 필요도 있어요. 이와 상관 관객이 있다 보니까 고려할 측면이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게 실제 수요를 단행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서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중립 의견을 드렸고, 다만 중국의 경기 부양이 내년에는 단행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이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만 내비쳤는데, 코로나19 때 워낙 자금을 많이 썼다 보니까 자본적인 경기 부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선행적으로 뭘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는 단계 이후에 경기 부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좀 확인하고 가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중립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중의 무역 갈등이 조금은 해소되는 실마리가 보이고 나서, 또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는 이벤트가 다시 한 번 좀 솟아오를 때, 그때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금오석유, 몇 년째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106번님께서 신라젠을 가지고 계십니다. 6,600원의 비중 30% 가지고 계시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연초에 호재가 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신라젠, 과연 내년에 제약바이오 업종도 주도주로 꼽히는데, 과연 컨퍼런스에서 호재를 좀 받을 수 있을지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라젠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오, 부정이 우세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신라젠에 부정을 주셨는데,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뭔가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좀 호재를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신라젠은 좀 아닐까요? 어, 신라젠을 봐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돼가지고 일정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한가가 하고 주가 흐름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다시 갈 만한 이슈가 있나 봐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신라젠, 아마 최근에 주식하신 분은 신라젠 과거의 논란을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를 수도 있을 건데, 과거 2017년대에 방송 나오면 항상 신라젠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2017년대. 그런데 제가 왜 굳이 2017년 과거 얘기를 이렇게 꺼내냐면, 앞전에 그 금호석유도 그렇고요. 요거도 그렇고, 신라젠이 속시끄러운 일이 없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신드롬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시세가 강력하게 낫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주가가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안 건든다는 얘기죠. 한 번 속도에 펼쳐서 하면 한 번 시원하게 해먹었기 때문에 굳이 건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신라젠에 왔던 팩사백 그리고 제피 먹은 헬스케어. 이거는 신라젠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팩사백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었고, 시원하게 해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예요. 금호석유도 소유화평가는 별개로, 라텍스 관련돼서 코로나 때 이슈에 가서 주가가 많이, 물론 실적이 잘 나온 건 있지만, 주가가 시원하게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다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에서 신라젠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시꺼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종목을 굳이 왜 보셨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피 먹은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돼서 제가 볼 땐 이슈가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바이오들 굳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과거에 속시끄렀던 이 종목을 선택을 왜 하셨는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종목 교체를 만약에 제가 틀려서 급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런 종목 저는 안 건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 의견을 좀 드렸고, 결론은 바이오에 굳이 제피 먹은 헬스케어 관련돼서 접근하신다면 다른 종목들 쪽으로 종목 교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타깝게 조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 분들도 부정 의견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포스코 엠텍에 대한 사연이 또 들어왔습니다. 8002번님이신데요. 2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25% 오래됐어요. 오늘 상한가 갔는데 내일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오래되셨다고 하면 한 4만 원도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수익권으로 올라왔네요. 네, 참 다행입니다. 네,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엠텍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네, 세 분이 그래도 긍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셨는데 오늘은 또 수익이셔서 오늘 저녁은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병군 대표님 통해서 한번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욕심을 조금 더 부려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내일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려져 있는데 사실 지금 종가가 이제 2만 9,850원인데 이게 이제 저항대가 강하게 저항대가 있었던 구간이 있어요. 이 차트상으로 봐도 3만 4천원 부근, 이 부근이 굉장히 강한 저항대예요. 사실은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업 가치로 보면 이걸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보여지나 그 3만 4천원의 그 저항대는 심리적으로 가격 저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3만 4천원을 갭으로 뛰어넘는다면 이거는 글쎄요 그게 저항이 잘 안 보여요. 근데 3만 4천원을 갭으로 못 뛰어넘으면 그러니까 이게 내일 3만 4천원 이상으로 시가가 출발이 안 되면 3만 4천원 밑에서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3만 4천원을 못 뛰어넘었을 때는 이게 다시 밀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3만 4천원을 한 번 찍고 밀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저는 이렇게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3만 4천원 이하에서 내일 3만 4천원 이하에서 시초가를 출발하면 3만 4천원 약간 윗선에서 전략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해놓고 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시가가 3만 4천원 이상이다. 출발선상이 그럼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불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더해서 불타기를 할 것 같아요. 3만 4천원 이상에서 출발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이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산는 분명히 좋아요. 근데 이게 내일 제 관점으로 보면 3만 4천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3만 4천원 살짝 찍고는 다시 밀린다고 3만 4천원 이상에서 출발하면 이건 그대로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3만 4천원 이상에서 출발하면 불타기 할 것 같아요. 네, 요관쯤. 네, 알겠습니다. 3만 4천원으로 올라간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워낙에 또 뜨거운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니까 정재훈 대표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희귀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또 상한가를 갖고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 대표님도 3만 4천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강심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타기는 못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수익 중이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9월달, 10월달 이때 좀 10월경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좀 오래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던 3만 4천원 자리 때가 좀 저항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25% 비중이면 딱 적당한 그런 비중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 신규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결과물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 거기에다가 수급적으로도 뭐 나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결국은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3만 3천원에 3만 4천원 이 정도가 가게 되면 저는 불타기 대신에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나 가격 전략이 조금 다릅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다시 전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정보 고민되실까요? 아 제가 지금 레이크 드리얼즈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장기적으로 가려고 사긴 했는데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싶어서. 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만 1천원에 100%요. 100%요? 네. 우리 시청자님 또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몰빵해놨어요. 아. 우리 시청자님 혹시 처음 들어가신 주식이실까요? 네? 이 종목이 처음 또 매수를 하신 종목이세요? 아니요. 처음은 아니고 예전에 그냥 뭐 AI랑 좀 이것저것 가지고 있다가 다 정리하고 몰빵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또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언제쯤 또 매도를 하셔야 할지 바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오늘 비중 100% 특집인가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요. 네.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의 중립 한 분이시네요. 네. 그러면 중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사님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그러면 이성웅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을 저어주셔서. 네. 일단 긍정을 들어주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조금 매도를 해서 수익 챙겨가시는 전략이 나을까요? 6월부터 11월까지 주가가 빠진 측면이 실적으로 반도체 소재가 좀 빈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 실적 우려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태양광 부분의 실적이 확 느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매출 부분이 이제는 확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렘에 대한 사이클도 그렇고 딱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기본적인 체력이 돼요. 그랬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을 환산을 해보면 그래도 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요소는 증설을 단행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는 9월부터는 가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상반기를 이제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를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증대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주가가 버텨주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가을로 가서는 증설 부분까지 반영돼서 실적이 늘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감안을 하더라도 2만 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설이라는 이슈도 나오면서 실적도 좀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또 2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비중 또 100%를 또 갖고 계신데 거의 2배 수익을 내시는 거니까 우리 승자님 수익 축하드리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또 다음으로 이사님이 또 손에 지금 들어주셨는데 아까 전에 중립을 또 들어주셨거든요. 네.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또 있을까요? 제가 지금 종목을 보고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잠시 그 보리를 좀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분 말고 다른 분이 상담했을 때 제가 종목을 몰라서 이렇게 패스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살펴보니까 이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이성훈 이사님 설명하셨듯이 반도체 부분 때문에 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금리나 수요주들이 계속 수납이 돌잖아요. 아마 그 이슈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HB의 뭐 CXL 이런 것들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그런 거 이면에 지금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반도체 설비 반도체의 공장 가동률 이게 4분기 때 바닥을 다지고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레이크 머틀레즈가 움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장 가동률 올라가게 되면은 소모품은 이제 서재 쪽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그거에 부합하는 가장 최근 종목이 뭐냐면은 솔브렌이라고 한솔케미칼 이런 것들이 가는 이유가 좀 거기에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 플러스해가지고 이제 금리나 수요주 태양강. 이게 지금 태양강 소재 쪽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로 인해가지고 현재 좀 이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정거점 이 가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2만 원 정도 가격권에서 저는 항상 정거점 돌파 여부를 정거점에서 안 보고 정거점 아래 때 의미 있는 가격들을 보거든요. 그게 본다면 이 종목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 2만 원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뭐 정거점 돌파 여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최종 목표가라기보다는 2만 원 부근에서 좀 분기점 가격으로 좀 잡고 돌파 여부를 보고 느긋하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만 천 원의 가격대를 잡으셨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좀 의아해서 아까 전에 조금 손살을 쳤는데 이게 참 말씀하신 시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잡으셨고 매듭 수도 잘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촉을 한번 믿어보게 된다면 파는 것도 굳이 저희들한테 의뢰를 안 하셔도 본인 촉이 막히셔도 충분할 거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고 싶네요. 중립이시지만 또 2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초긍정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레이커 머트리얼즈로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전자요. 아 삼성전자요. 매숫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숫가는 8만 811원. 아 8만 원대에 들어가셨으면 꽤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한 2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지긋지긋하실 것 같아요.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 선생님 지겹진 않죠. 그냥 회사를 믿기 때문에 묻어놨어요. 아 네 그럼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더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하셔서 연락주신 거죠? 저는 네네네 그게 궁금해서 한 9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 9만 원 정도가 1, 2월 달 정도 되면 될까 그게 궁금해서요. 아 우리 시청자님 삼성전자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100% 아 오늘 또 100% 특집인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분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과연 8만 전자를 넘어서 9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어 부정이 한 분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의외인데요. 그렇다면 일단은 긍정부터 들어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2월까지 9만 원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대표님 2월까지 가능할까요? 2월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2월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정하는 건 사실상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좋은 분위기 그 다음에 반도체 너무나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대로 추세를 타고 간다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 추세를 하면 9만 원은 뭐 1월 중순에 뚫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만큼 유명한 회사니까 사실은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뭐가 붙는다고 보셔야 되냐면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하는 쪽과 올라오는 쪽에 배팅을 하는 쪽이 항상 접점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자체의 옵션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옵션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푸드옵션이 존재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ELW도 존재하고 굉장히 많은 파생상품 자체가 존재를 해요. 삼성전자는. 자체 이거 하나로도. 그러면 이 파생상품을 지고 있는 쪽에서 이게 지금 오른쪽에만 배팅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떨어진 쪽에도 배팅을 하거든요. 그게 항상 맞물려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 회사의 매년 성장률을 보면 이게 6만 전자까지 5만 전자까지 막 빠지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누르는 힘 떨어지는 쪽에 배팅하는 쪽이 강하면 눌리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이 회사가 좋아요 실적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의 포지션 자체가 위로 배팅하는 쪽에 힘이 클 뿐이지 이게 올라오면 위로 배팅하는 쪽에 힘이 점점 약해지고 누르는 쪽에 힘이 강해지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사가 많이 커졌을 때는 정상적으로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말 주식을 크게 성공하려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만큼 커질 회사를 사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많이 커진 회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위아래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배팅하는 양쪽의 힘이 어떻게 분산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많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사실 조금 살짝 고개를 접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삼성전자가 신고가 부근까지는 분명히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어머니? 아 저기 선생님 저기 저기 뭐야 신고가까지는 얼마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는 간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년인데 내년 일단 여름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더운 여름은. 아하 네.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좀 아니 뭐 지금까지 들고 계셨는데 너 더 뭐가 오래입니까? 주식은 원래 저 삼성전자 제가 처음 투자했는 게 대학교 때였어요. 대학교 때였어요. 그때가 8만 원이었거든요. 8만 원이었는데 지금까지 그 삼성전자 들고 갔으면 지금 거의 400만 원 수준이에요. 그 8만 원이. 네. 그럼 그때 제가 삼성전자를 왜 팔았을까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게 원금이 본전까지 왔는데 또 꺾어져서 또 내려가면 또 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버리셔야 돼요. 주식을 하면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됐냐면 수익은 항상 조금 보고 손실은 커서 참는 버릇이 생기거든요. 그건 진짜 안 좋은 버릇이에요. 주식에서. 수익을 잘 참아야 되는데 손실은 잘 참으면서 수익은 못 참는 버릇. 그걸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돼서 도로 꺾어서 내려가면 거기에. 원금 전화 한 번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전화 한 번 더 주세요. 네네. 네. 8만 전자를 넘어서 9만 전자까지 꼭 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89번님께서 크래프톤을 가지고 계신데요. 35만 1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10%. 물타기도 못하고 계속 가지고 가다가 게임 규제로 급락했어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꽤 높으신데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와서 과연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크래프톤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이거 해야지 뭐 어떻게. 오 중립이었는데 다 긍정으로 이제 또 바꾸시고 다시 중립이 되고. 그러면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긍정이신가요 중립이신가요? 일단 긍정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크래프톤이 주가는 상당히 좀 높은 단가예요. 35만 원. 물타기를 하면서까지 했는데 35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제대로 된 물타기를 안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중국 쪽에 있어서의 게임 규제는 그런데 시청자분이 한번 잘 한번 보셔야 될 게 지금 게임 많이 하시냐 그걸 한번 여쭤보고는 싶어요. 요즘 게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긍정을 좀 들였냐면 주가는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했던 부분들이고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 규제가 안 좋다라고 하게 된다면 금요일 날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여기 추가적으로 더 빠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권역이죠. 22만 원 자리 때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돌파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한 25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비중이 15%, 10%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손절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10%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10%를 만약에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되면 단가가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아요. 결국 20만 원대 중후반 자리 때까지가 매수 단가거든요. 만약에 17만 원 정도 저점을 깨고서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17만 원, 18만 원에서 17만 원 그 사이에 오게 된다면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10% 정도는. 그러면 평균 단가가 20, 한 6만 원 정도 때 초반? 그 정도까지는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손실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추가 매수는 좀 겁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차라리 이들 종목군들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매수가를 26만 원 부근 정도로 좀 맞춰보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이 2023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거래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봐야 될지 또 1월은 어떻게 보내봐야 될지 일단은 정태균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 그리고 다음 달에는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년 효과가 있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방송 초반에 정재현 대표님이 과거 사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어차피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제가 지금 이 주식 주상전화를 10월 때부터 했는지 아닌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10월 중심부터 이제 11월 달 시장이 돌아설 거라고 얘기했던 근거들 중에서 한가를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은 1950년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가 11월 달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지시하게 되면서 11월 달이 괜찮을까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1월 달로 한번 가져오게 되면은 지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과거 5년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가는 그때 1월 달 그때 당시에 지수하고 삼성전자가 20% 오르게 되면서 신년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20년, 2021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신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년 효과가 있었고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2018년하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달, 12월 달 증시가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 않았다가 1월 달 해가 바뀌게 되면서 신년 효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달, 12월 달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 효과가 높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021년도 1월 달, 2월 달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시장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바이오가 금리나 수혜주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내년에 가서 또 주도수가 바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또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납의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쉽지 않은 시장이 내년 1월 달도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이 개별 전북 장세는 지금이나 내년 1월이나 똑같고요. 단지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지수에 대해서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까치랠리가 오면 참 좋으련만.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신년 효과는 없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성웅 이사님의 한 주의 전략도 들어볼게요. 내일 이제 2023년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시장을 보면 지금 1월 시장의 특징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모멘텀이 있는 일정이 있을 때 그런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그랬을 때 CES는 보통 모바일 기기와 관련된 부분, 다른 기기와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많이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중심 화두가 자율주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반응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상황 안에서 12월, 1월 같은 경우가 다른 특성이 기술 수출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 수출이 나타났고 여기에 더해질 수 있는 게 ABL 바이오라든지 펩트론 이런 쪽도 기술 수출이 더해질 수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외에도 내년에는 치매 쪽 관련한 종목들이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교집합이 또 ABL 바이오, 퓨처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종목들을 좀 추려서 우리가 당장 매수가 아니더라도 각 이벤트에 맞춰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개별주가 1월에는 반응을 하고 또 실적 시즌에 도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각 기업들의 연간 전망 한 해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초점이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주도주가 탄생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라는 빅 이벤트를 체크하는 게 또 좋고 또 실적이 또 반전되는 종목들도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 안에서도 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도 한번 궁금한데 이성웅 의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제약바이오 주들 안에서 우리가 좀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쪽 치매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말씀드린 종목을 놓고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단이 투자한 산업군이죠. 제약바이오 중에서 항체학물 접합 부분, ADC 쪽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지금은 큰 화두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영국의 익수다라는 기업의 지분 투자까지 단행을 했어요. 4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합병 이후에도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좋고요. 그 다음에 ADC와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종목, 이 종목군을 놓고 제약바이오는 볼 필요가 있겠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카메라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 오토웨버는 많이 다뤘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퓨런티어 이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내에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펩트론 같은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고요. CS 관련된 종목으로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잘 옥석 가리기 하셔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2023년 연말을 맞아서 또 2024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 네 분께서 꼼꼼히 상담해 주실 텐데요. 문자샵 2034 그리고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상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